안녕하세요 김상균 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두번째 파트 화장품 용기 모델링 입니다 앞서 만든 그 위쪽에 그 로프트로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아이소 커브가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좀 얽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로프트를 이용해서 좀 깨끗한 면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 지금 만든 걸 가지고도 작업을 이어서 해도 되지만 좀 깨끗한 면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를 실행을 하기 전에 앞서 만든 내용을 보면은 커브끼리 잡은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 서페이스에 있는 엣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커브를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로프트를 실행을 하고요 당연히 이 심이 있는 곳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화면에서 보는 바 같이 깨끗한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현재 면이 뒤집힌 거니까 플립 디렉션 명령을 사용해서 면을 뒤집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프트의 면을 좀 깨끗한 상태로 제작을 했고요 자 이제 여기에 나선형에 대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나선형은 화장품 용기의 머리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안쪽 뚜껑 안쪽 부분에도 그 나선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주유 명령은 히릭스 라는 명령 와 그 다음에 스윗 원 레일 명령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나선형을 만들기 위해서 나선형이나 나사선이나 다 같은 말일 거에요 네 그래서 이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네 다 하이드를 할 건데 어 여기 익스폴루드 아이콘 위에서 익스트랙 서피스 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이 면을 떼어 주도록 합니다 예 카피는 가로 안에 있는 카피는 노로 되어있어야 되요 네 그래서 요거와 그 다음에 요 커브 자 요 커브를 남겨 놓은 이유는 자 일단은 그 숨겨도록 할게요 자 이 두개 선택하고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 물론 여기를 눌러서 요 아이콘 눌러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탑에서 봤을 때 그 어디까지에 나서 나선형이 보일지를 좀 판단하는 차원에서 네 이런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의 커브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나사선을 또는 나선형을 만들기 위해서 네 여기 그 커브툴을 꺼내보면은 그 히릭스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히릭스 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네 이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히릭스를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정도의 높이에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언제든지 뒤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정도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는 어 난 이정도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예 작업을 해 주는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클릭을 했어요 아 지금 그리드 스냅이 1.0 이라 조금 여기 간격이 조금 약간 커보이긴 하는데 어 옵션에 다시 들어가서 스냅 스페이싱을 어 한 0.1 정도로 예 다시 내려 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릭스를 이용해서 예 가운데 예 센터에서 수직을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가서 네 한 이 정도로 최대한 가까이 해서 네 네 한 0.1 미리 정도로 예 클릭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사 나선형의 그 히릭스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어 이 그 높이는 스케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여기서 그 나사의 어떤 커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더 좀 길게 잡아야지 나중에 그 합집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따라 해 보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커브 툴에 가보면은 자 익스텐드가 있어요 익스텐드는 이제 연장된 그 커브로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잠깐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이런 커브가 있죠 네 그러면 뭐 스무드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면서 그 연장된 선이죠 예 연장된 선으로 이렇게 커브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요 음 그럼 요거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익스텐드 바이 아크를 이용해서 이 커브의 이 끝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탑뷰에 와서 네 다음과 같이 네 연속된 선으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끝쪽을 선택을 해서 또 안쪽으로 네 좀 약간 연장된 선으로 그려주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프론트뷰에서 바라보면은 그 커브가 약간 어색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F10 을 눌러서 네 포인트를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그 연장된 커브와 이제 포인트를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그 따라갈 네 커브를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섹션 커브를 이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F10 을 눌러서 일단 포인트는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프론트뷰에 그 삼각형의 그 나선형 형태를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메인 툴바에 그 폴리곤 툴이 있어요 자 그걸 클릭을 하고요 자 넘사이드가 아마 뭐 5 아니면 6으로 되어 있을 건데 그거를 3으로 주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사이드 클릭하구요 그리고 아무데나 여기 프론트뷰에 클릭을 해서 1.5 를 주고 엔터를 치시면은 그 크기로 작업이 됩니다 크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얀색 실선이 나왔을 때 네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이 삼각형이 이제 이 그 용수철이잖아요 나사의 형태를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그 명령어는 그 트랜스폼에 있는 그 오리엔트 포페인트클러 투 커브라는 명령이 있어요 네 이거는 그 전에 그 스윗 원 레이를 설명할 때 그때 설명을 했던 거니까 예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트랜스폼에 와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갈 물체 선택을 하고요 엔터를 치고 베이스 포인트는 미드 스냅으로 여기를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드 스냅을 켠 다음에 네 여기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히릭스 커브를 선택해서 맨 끝에다가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스윗 원 레일 명령을 사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 레일을 클릭 자 셀렉트 레일이 나왔을 때 자 이 히릭스 커브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로스 세션 커브는 요 삼각형 클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어 프리폼과 로드라이크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 프리폼은 이게 회전이 되면서 이 삼각형이 좀 약간 뭐라 할게 한 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 커브를 따라갈 때 약간 뒤틀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로드라이크는 그 뭐라 할까 삼각형이 그 뒤틀리지 않고 이 삼각형 그대로 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얘를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프리폼과 로드라이크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차이점이 네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로드라이크를 네 선택을 해서 오케이 를 주면은 이렇게 보는 바 같이 그 나선형 형태가 네 이렇게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현재 커브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솔리드 툴에 가서 그 캣플레더 홀로 막아주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거는 모서리의 레디우스는 한 0.5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렛 엣지를 누르고 넥스트 레디우스에다가 0.5를 주고 엔터 칩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선택해서 0.5 네 적용을 네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집합으로 네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잡고 네 그 솔리드에 있는 부을린 유니용 네 그렇게 해서 합집합이 됐구요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다 깨끗하게 네 떨어져 나갔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다 완성이 예 된 것 같아요 그쵸 예 나머지 이제 물체를 불러와서 네 다시 조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렌더러로 한번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네 다사선의 형태가 만들어졌구요 음 여기가 조금 칸이 좀 넓어 보이긴 하는데 혹시 어 이 간격이 좀 넓어 보이면 다시 언두를 해서 예 좀 다시 좁게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뚜껑을 이제 제작을 해야되겠죠 네 그래서 프론트 뷰에 또 가서 자 커브를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 뷰에서 작업을 할게요 네 음 그래서 폴리라인을 클릭을 한 다음에 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이 이제 중요한데요 시작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오브 폴리라인이 나오면은 음 자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1.5에 그 다음에 콤마를 주구요 그 다음에 60.5를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넥스트 포인트를 이제 물어보면은 어 치수를 또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어 두번째 치수는 20을 주면 되겠네요 20 엔터 그리고 마우스를 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얼마를 주시냐면은 어 7.0을 줍니다 7.0 제가 7을 주고 엔터를 치고요 또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다음은 3 정도로 줍니다 3 3 주고 엔터 약간 기울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 대략 이 그리드 한 칸이 지금 0.5 잖아요 그러면 한 이 정도만 예 주도록 하구요 나머지는 그대로 예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 마지막 끝점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되요 네 그리고 다시 어 요기에서 다시 출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폴리라인을 선택을 하구요 어 엔드 스냅으로 예 또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까지는 2.8을 줄게요 2.8 자 시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 자 위로 또 올라갑니다 자 14.7을 줍니다 14.7 예 또 다시 이제 왼쪽으로 그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클릭 해주면은 네 이런 커브가 예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제가 치수를 한번 표시를 해주고요 화면을 뭐 잠시 멈춰놓고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치수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가운데 2.8이죠 어 지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얘네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잠시 하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요것도 네 이거는 조인을 해놓을게요 컨트롤 J 키 눌러서 네 자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네 잠시 하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그 커브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요 치수를 참조하시고요 어 요 그 소수점 자리가 이제 두자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되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요거는 0.1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빠진 데는 없죠 요 요 간격도 좀 필요하겠네요 요 간격은 네 5.6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여기 그 이 포인트 그쵸 요 포인트의 좌표는 음 음 자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 여기 리니어 그 디멘션이잖아요 디멘션에 들어가서 어 여기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텍스트를 눌러서 이 포인트에 대한 그 자표를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1.5에 그 다음에 콤마 네 글씨가 네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냥 쓰도록 할게요 자 60.5 네 그래서 오케이 를 하면은 네 이렇게 좌표를 표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어 여기에 사용된 요 수치를 화면 캡쳐를 해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치수는 네 다 지우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지울게요 네 리볼브를 해주면 되겠죠 네 리볼브는 뭐 흔한 명령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서피스 툴에 가서 네 리볼브를 실행을 하고 엔드 스냅으로 또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네 다음과 같이 네 요렇게 그 캡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어 이제 숨겨놨던 그 물체들을 다시 한번 그 쇼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예 다 불러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되었던 그 커브랑 요 삼각형 요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예 다시 다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네 요렇게 다 숨겨놓도록 합니다 자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뚜껑 쪽에 안쪽부분에 그 나선형을 만들기 위해서 네 요렇게 한 거에요 자 여기 그 메인 툴바에 복사가 있습니다 자 연장된 또 선으로 이제 그래야 돼 캡쪽은 아무래도 나선형이 더 많거든요 그 아 그 화장품의 머리 보다는 그래서 더 연장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카피 명령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피 명령을 사용하구요 쿼드 스냅을 활용을 할 거에요 그래서 쿼드 스냅으로 잡아서 다시 쿼드로 잡으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연장된 선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용해서 인터 섹션을 오브젝트의 인터 섹션 오스냅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가 다가가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쵸 여기는 거의 이제 일치를 하는 장소 잖아요 뭐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요거를 이 두 개를 스플릿을 사용합니다 일단 커브를 다 잡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을 클릭 그 다음에 그 해당된 요 점을 선택을 해서 네 잘라 주도록 합니다 네 그럼 여기 요 부분은 요거죠 요거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 요것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커브들을 조인을 해주면은 좀 연장된 커브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돼요 자 아시겠죠 네 네 언두를 해서 음 요거를 라이트 위에서 작업을 할게요 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복사잖아요 그쵸 카피를 이용해서 자 쿼드 스냅 잡아 주시고요 다시 쿼드 스냅 네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그 겹치는 부분에 그 포인트를 추가를 하는데 인터섹션으로 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브들을 다 잡고 그 다음에 스플릿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포인트 선택 엔터 그래서 여기 그 필요 없는 찌꺼기인 찌꺼기들의 커브는 네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조인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장된 그 커브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제 삼각형을 어 또 따라가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음 여기 이게 조인이 잘 어 되긴 됐는데 잠시 파괴를 하고요 네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기에 그 매치가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삼각형을 따라가다가 여기서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그 나중에 또 필렛이 또 이상하게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매치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브 틀에 가보면은 어 매치가 있습니다 매치 자 여기 보면은 그 매치 커브가 있어요 그래서 매치 커브를 누르고요 자 여기 그 커브의 끝쪽에 있는 근처점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매치 커브를 예 탄젠시 탄젠시 그 다음에 에버레지 커브 그리고 조인까지 해 주시면은 완벽하게 여기가 연속성을 가진 탄젠시의 연속성을 가진 커브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앞에 했던 방법으로 그 원레일 명령으로 얘를 이제 따라하게 해 주면 되는데 그 아무래도 그 그 숲놈과 암놈이 이제 뭐라 할까요 유격 없이 유격이 약간 있어야지 이렇게 잠그는 형태가 되겠죠 어 뚜껑에 그 나선의 형태가 이렇게 예 만들어져 있다면 예 뚜껑에 있는 요 나선형이 이렇게 그 이만큼의 공백이 있어야지 예 마찰 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겠죠 예 지금 요 바깥쪽은 그 뚜껑에 있는 나선이고 요거는 이제 머리 쪽에 있는 예 나선형입니다 그래서 요 공간을 예 만들어줘야지만 예 잘 이렇게 잠기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크기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예 절대로 잠글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약간의 그 유격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커브 툴에 가서 그 옵셋을 예 정용을 할 건데 네 0.5면 좀 너무 예 유격이 좀 큰 거 같고요 0.5도 뭐 충분히 예 될 거 같네요 0.3이면 너무 좀 좁아 보이긴 하니까 예 그러면은 0.5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0.5 주고 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요거는 삼각형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가지고 예 여기를 따라가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원 레일을 이용해서 예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레일 선택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엔터 엔터 로드라이크로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자 여기도 모서리를 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0.5로 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리드 툴에 가서 양 끝쪽에 열려있는 이 구멍을 예 막아 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필렛 엣지 자 0.5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둥글게 그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뚜껑을 숨겨있는 물체를 불러오구요 네 잠시 하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차집합으로 어 빼주면은 그 안쪽에 나선형이 예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차집합으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부글린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그 안쪽에 있는 나선형을 선택하구요 자 엔터를 치면 예 다음과 같이 예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네 찌꺼기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아 좀 침범을 좀 했는데 음 값을 너무 크게 주는 바람에 조금 예 미스가 좀 있었네요 자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차집합으로 예 빼주도록 하구요 네 요런 것들은 예 파괴를 시킨 다음에 요런거는 이제 지워주면 돼요 자 요기를 삭제를 잠깐 락을 좀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삭제를 하면은 여기가 구멍이 나겠죠 이 구멍이 난 부분은 그 언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피스 툴에 있는 그 언트림을 이용해서 네 여기를 이렇게 메꿔 주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네 조인을 해주면 되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모서리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모서리 이제 위쪽은 좀 값을 좀 크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마찬가지로 솔리드 툴에 가서 그 플레데지 명령을 자 위쪽은 어 한 10 정도로 줍니다 10 네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밑에꺼 한번 줘볼게요 5 네 잘되는데 지금 이제 위쪽이 약간 네 값이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 10을 두어 볼게요 다시 한번 네 값이 얘가 좀 음 많이 누워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네 한 15 네 네 네 이거는 안 먹구요 네 좀 여기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뚜껑을 잠시 떼어내서 네 삭제를 하고 네 여기는 뭐 이렇게 찌꺼기가 좀 보이긴 하는데 네 네 커브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놔두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서비스 서비스 툴에 있는 그 서비스 브론 플래너 커브 네 그걸 이용해서 네 뚜껑을 막아주고 네 다시 한번 조인 다시 솔리드 10 네 잘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커브를 잘못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런 일이 좀 발생되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모서리는 네 여기는 한 1.5 정도로 네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1.5 네 네 잘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0.2 정도로 처리를 할게요 네 여기도 잘 됐고 네 네 지금 사용된 커브가 어 상당히 많아서 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 사용된 커브들은 그 레이어로 다 할당을 할게요 보통 레이어 5번으로 많이 숨겨 놓잖아요 네 물론 저만의 방식이에요 자 지우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네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음에 뭐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또 클라이언트가 어 뭐 요구사항에 따라서 예 모양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하는 거는 예 개인이 그냥 작품 만드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셀렉트 탭을 눌러주고 그 셀렉트 커브를 눌러서 어 여기에 사용된 커브를 레이어 5번으로 예 할당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눌러주고 여기 그 전구 아이콘을 눌러주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나머지 물체를 네 잠시 불러보면 네 이런 결과가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셀렉트에 가서 혹시 커브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네 없네요 네 자 이제 뚜껑 쪽에 이제 글자를 네 눌 건데요 그 지금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나가는 건데 네 나가기 전에 앞서 자 여기도 네 모서리를 좀 처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툴에 가서 툴에 가서 또 필레데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차례차례 이 모서리를 네 클릭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치가 1.2로 들어가 있네요 네 다시 한번 네 0.2로 처리를 하고요 네 다시 한번 모서리를 클릭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엔터 네 전체에 0.2로 넣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은 음 수치를 좀 바꿔 볼게요 여기는 0.5로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를요 여기를 찍든 여기를 찍든 둘 중에 하나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주세요 네 그럼 여기 위쪽에 그 커맨드에다가 수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이 필렛 값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하려는게 낫겠죠 0.5를 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0.5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그냥 0.5로 그대로 가고 여기 끝에 부분은 좀 R을 좀 더 줄게요 한 0.8 정도로 네 수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마지막에 치면은 이렇게 각각 필렛이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네 요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서리에 필렛 값도 다 처리가 됐고요 네 그래서 숨겨놨던 뚜껑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쪽에 음각 글씨랑 그 다음에 앞쪽에 그 로고를 넣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질과 렌더링까지 해서 나머지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두번째 두번째 강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